이런 가운데 다음 달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교육 종사자들의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 방역당국이 교직원들의 휴가를 분산에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여름 휴가철과 맞물려 있는 만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확진자가 많은 전국 17개 보건소에 4천여 명의 전직원을 대상으로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일주간 진행합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와 협력하여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직원들의 우울, 스트레스 정도와 요인, 업무 강도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정부는 일선 보건소 방역인력의 마음 건강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심리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방역과 접종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보건소 종사자, 공무원, 의료진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하반기 대규모 접종을 앞두고 예방접종센터의 인력을 재정비하기 위해 6월 말부터 3주간 주말 휴무, 포상휴가, 교육 등도 시행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휴가 분산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연중 운영을 원칙으로 하지만 통상적으로 7월 말에서 8월 초에 집중 휴가 기간을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올해는 보육교직원의 예방접종도 7월에서 8월 사이에 예정되어 있어 이를 고려한 운영 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으로 6월 넷째 주부터 7월 셋째 주까지 접종 및 휴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자체에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부는 가능한 보육교직원 간 교대 근무를 통해 보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권장하되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개별 어린이집의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 보육교직원 등이 함께 논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의 아이들과 보육교직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